네 이사님하고 이제 2차전지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2차전지가 좀 회복이 되다가 반 절반 올라온 거 반절 이상 다 도로 반납을 했습니다 수익률을 2차전지 최신 업황 좀 어떻게 보시고 아무래도 2차전지 25년 26년 빅뱅 폭발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올해 하반기보다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25년 내년이 조금 더 주가 측면으로 나은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사님은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2차전지 주가 흐름하고 업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은 미국 대선이 마무리돼 봐야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의 영향을 받는 시장이에요 2차전지 신재생 형태를 띈 풍력 이런 쪽 같은 경우가 주가가 실적이 좋음에도 못 오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최근에 득세를 가져가고 있는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가 전기차에 대한 우호적 멘트율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예 부정적으로 보기보단 여기에서 대선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상황 안에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에 공장을 짓는 예정들이 딜레이 되지 않고 한다면 주가는 다시 방향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스텔란티스라든지 이쪽은 이슈가 있었죠 자회사와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데 그런 부분 감안하더라도 그 물량이 다른 쪽으로 배분돼서 우리나라 쪽이 받아가는 현상이 수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를 하고 주가가 다시 방향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의 영향이 있잖아요 테슬라 주가가 좋음 2차전지 주가가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근데 사실 실제 전기차 판매 안에서는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사님 보시기에 테슬라 우리나라 2차전지 주가의 상관관계 어떻게 보시는지 심리적으로 높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LNF 같은 경우는 테슬라 주가 오르고 내리고의 상관관계 자체가 높다 보니까 그렇게 반응해서 좀 흘러가는 것 같아요 테슬라의 전략은 침투의 전략이죠 침투의 전략이라고 하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느끼는 그 가격 판매가 느는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은 테스트하는 과정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가격 할인 정책을 펴니까요 그리고 나서 침투율이 올라가는 그 가격대에서는 볼륨을 늘릴 것으로 보여요 만드는 차량 대수를 더 늘린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상황들 테슬라의 침투율 판매량 그게 늘어나는 가격대 같은 경우를 시장에서는 보려고 할 거고요 2025년에서 6년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가격이 거의 동일하게 돼요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수요가 좋은 상황에서도 이 병목 현상은 언제나 있어 왔고 물론 방향은 이게 우상향으로 가는 과정인데 올해가 특히 그런 병목이 심했다 보니까요 올해 이후에 이제 수요가 살아나는지를 개인적으로 보려고 하고 그게 테슬라의 합리적인 가격에 대한 침투준 아니면 다른 시장의 수요를 이끌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들어와서 그걸 이끌어주든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를 한번 관찰하려고 합니다 엘젠솔이 지금 벤츠부터 시작해서 포드 그다음에 ESS 그리고 지금 수주를 싹쓸이 하고 있잖아요 이 엘젠솔 수주가 이제 스타트 끊었다고 보는데 심지어 LFP까지 이제 르노에서 LFP도 5조 이상 받았고요 이게 삼성 SDI나 SK온 쪽으로 좀 확산세가 일어날 거라고 보는지 그게 확산세가 일어나면 당연히 그 밑단에 이제 양극재 밸류체인도 수혜가 당연히 가잖아요 그 엘젠솔루션 이 수주의 싹쓸이 현상 어떻게 보시고 확산세가 일어날 거라고 보시는지 엘젠솔루션이 이 개런티된 물량들의 예정들을 대부분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게 짚어주신 것처럼 삼성 SDI 쪽으로 확장되는지 확인하려고 해요 과연 이게 둘이 퀄리티를 비교했을 때 좀 차이가 있어서 수주가 나오는 건지 그런 고민들이 되는데 수주의 강도는 확실히 LG에너지 솔루션이 더 강해요 그래서 받아온 수주의 지속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퍼지는지는 물음표예요 나오는지를 좀 보려고 하고 그렇다 보니 시장에서는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를 철저히 더 플레이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어떤 시그널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LG에너지 솔루션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밑단의 양극재 이 밸류체인 쪽은 어떻게 보세요? 셀 말고 양극재 밸류체인 중에서 기업들은 지금 한 자릿수 정도의 영업이익률 한 자릿수 중반의 영업이익률이 매출 볼륨이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올라갔을 때 나오는 구조다 보니까 그 이상의 실적이 나오기 위해서는 시장 점유를 뺏어오거나 아니면 또 다른 매출처가 발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장 쉬운 거는 앞단에서 메이커사들이 차를 많이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셀업체 같은 경우가 또 배터리를 생산을 더 많이 만드는 거고 그러면 소재업체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 더 쓰다 보니까 그런 영상들을 좀 보고 있어요 그런 영상들을 보고 아직은 셀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잖아요 앤솔 정도가 나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3, 4분기는 당연히 실적이 안 좋은 거고 그런데 메탈 가격은 거의 빠질 만큼 빠져서 더 이상 안 빠지다 보니까 재고평가 같은 경우도 이제는 또 돌아서겠죠 가격이 올라오면 그 정도를 보는 상황이고요 다시 누가 영업이익률을 한 자릿수 중반을 먼저 터치를 할지 그런 점을 주시하고 있는데 유리한 거는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에코프로 비엠 이 정도고 LNF는 좀 쳐져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상대적으로는 좀 하단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앞선에서 에코프로 비엠 좀 짧게 언급을 주셨는데 포스코 그룹하고 에코프로 비엠 좀 각각 어떻게 보시는지라 또 반대로 포스코 그룹 에코프로 비엠 포함해서 조금 2차전지 회사지만 좀 이런 회사는 투자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좀 조심해야 될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어떤 뭐 특정 기업 언급이 어려우면 특징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스코 홀딩스 관련해서 최근에 그 리오틴토 호주 기업이 구조의 아카데미 리튬을 인수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계속 타이밍을 보다가 지금 여기서 진짜 리튬 가격이 이제 최바닥 수준이다 해서 적극적으로 구조의 아카데미 리튬을 인수한 걸로 아는데 그럼 이제 리튬 가격도 상당히 반등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거란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맞아요 구조조정이 보통 산업재의 바닥에서 나타나다 보니까 주가는 먼저 또 반응을 하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포스코 그룹은 수직 계열화를 갖춘 재령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현금 흐름 또 확보하고 있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사업을 확장하기에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재령 기업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밸류 체인으로도 나아가기도 쉽다 보니까요 지금이 아마 좀 리오틴토처럼 사업을 확장하는 시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충분히 현금을 쓸 수 있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해코 프로그룹은 수직 계열화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 원가단을 살펴보면 자본 확충에 대한 이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안고 가나 양극지 업체 중에서는 수직 계열화 같은 경우가 깔끔하게 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업황 돌아서면 실적 레버리지는 나오는 그런 상황임을 말씀드리고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자본 이슈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현금 흐름 같은 경우가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계획이 돼 있는데 현금 흐름이라든지 그게 좋지 않은 기업들은 다 차입 또는 증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시장에서 보기에 3자배정이라든지 전환사체나 신주인스권부 사체를 통해서 조달하는 기업은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그림이 명확한 쪽 같은 경우가 자금을 받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증설에 대한 부분에 예정은 되어 있는데 실제 내부에 현금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자본 확충에 대한 이슈가 강하게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요 그런 기업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오는 시가총액 상위주에서는 그런 기업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씀에는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 포스코 에코프로 그룹 외에 밸류체인들 있잖아요 음극제, 실리콘 음극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액, 그리고 전액도 주가가 좋다가 최근에는 또 굉장히 앵캠 같은 경우는 또 2,500억 증자 발행하는 그 이슈도 있고 분리망, 동박, 알바 이런 쪽 양극제 외에 비양극제 밸류체인은 어떻게 보시고 그래도 비양극제 밸류체인 중에 이런 밸류체인은 그래도 희망이 있다 주가 측면도 그렇고 실적 측면도 그렇고 좀 공부해봐야 된다 그런 기업 있으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쉽게 수요와 공급을 놓고 봅니다 그러면 공급이 수요는 큰데 공급이 제한적인 소재들이 있어요 그게 두 가지가 실리콘 음극제랑 전구체 부분인데요 46 시리즈 배터리에 실리콘 음극제 탑재량이 늘어나는 구조다 보니까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 주가가 다시금 10만원대까지 하락을 했는데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력이 있는 가격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 후반부터 전구체와 관련된 실적이 가시화되는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도 저는 매력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 쉽게 수요 공급의 논리예요 공급이 제한적인데 수요는 더 크다 보니까 그러면 이 두 기업의 주가가 빠지는 시기는 언제일 거냐라고 하면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거의 비슷해지거나 아니면 과잉이 될 때 그때 같은 경우는 동일한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마진이 빠질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는 두 기업 같은 경우도 보내주는 그런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될 점 리스크 요인은 뭐라고 보세요 지금 시장에서 3분기 4분기 실적이 다 좋지 않은 것은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주가에 반영돼 있는 상황이에요 또 주가가 빠졌으니까요 그러면 시장에서 기대는 내년에 수요 회복이 나타날 거라는 희망이 있는데요 유럽 쪽 같은 경우에서 독일이 다 지금 보조금 재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대가 있는데 수요 회복 시기가 늦어질 경우에는 우리 이익 대비해서 시가 총액을 도출할 때 멀티플이라고 하잖아요 그 확장이 좀 지연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머무르거나 빠질 수 있다 보니까 수요 확장 시기를 체크를 해보되 분명히 시그널을 줄 거예요 어떤 메이커사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증상을 하는 거를 얘기를 하겠죠 그게 왜냐하면 셀업체한테 물량의 개런티를 하기 위해서 적어도 한 2분기 전 그 정도에는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면서 배터리 주 같은 경우는 접근을 하는데 올해 주가보다는 내년이 좀 저는 유리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친환경으로 흘러가는 어찌 보면 에너지 패러다임 같은 경우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AI 데이터 센터라는 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친환경은 대세인데 여기에서 수요가 어떻게 올라오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면서 흘러간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2차전지 관련된 기업 중에 2차전지 독점이 아니라 예를 들어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반도체도 같이 듀얼로 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동화기업 같은 경우는 전해액도 하면서 권자재도 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랑 엔캔 같이 2차전지 소재만 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2차전지 단독 모멘텀 갖고 있는 회사 그리고 2차전지랑 반도체 2차전지랑 권자재 2차전지랑 화학 이렇게 듀얼로 갖고 있는 회사 둘 중에 딱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게 더 매력적이라고 보세요 저는 퓨어한 쪽이 낫고요 왜냐하면 듀얼로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본업이 다 안 좋아요 반도체, 권자재 이런 쪽이 다 안 좋다 보니까 이쪽이 동시에 돌아서면 더 유리하겠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2차전지만 2차전지 소재 이쪽만 하는 쪽이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차전지 관련돼서 사실은 강정수 박사님 얘기 오늘 들으면서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나라만 굉장히 언론에서 과장해서 포비아 포비아하지 미국이나 유럽은 포비아 현상 없고 캐즘도 다른 남의 나라 얘기로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좀 고유의 약간 과장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화제에 관련돼서 앞으로 이게 제가 실제로 전기타 관련돼서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 의견 들어보면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얘기 진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심리적인 악화 요인은 이것도 당연히 투자에 관련돼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분명하니까 이런 화제, 포비아, 캐즘 이런 거는 언제쯤 확실히 벗어난다고 보세요? 화제에 관련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다 보니까 이거를 잡아주는 지금 소화기로도 못 끄는 상황이죠 이거를 끌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런 요소를 잡아주거나 아니면 화제에 대해서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요 그 원인을 잡아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발생 빈도를 낮추거나 아예 없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즉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소 변수를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면 더 이상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렵기는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걸 주식 시장에서는 그런 걸 지켜보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기는 하지만 빈도가 적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화제에 관련해서는 배로 운송할 때나 이런 적도 여러 번 발생을 했었어요 해외에서 계속 다뤄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높은 온도를 안고 열섬 현상이 있다 보니 이게 충격을 받았든 뭐를 받았든 온도와 관련해서 이게 발생을 했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잡아주면 화제와 관련된 부분은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쾌즘은 성장조안에서는 언제나 있어 왔던 현상이다 보니까 하나의 병목, 자연스러움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쪽으로 초점을 메이커사들이 맞췄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친환경차로 넘어가는 하나의 병목 고간이다 보니까 다음에 또 조금 시간이 흘렀을 때는 지금 때를 회상하면서 그때 주가가 빠졌지 어떤 연유로 빠졌지 그걸 회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